안녕하세요 K-POP 튜브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나 공항 등 콘서트장 근처는 노 베이컨시라고 보면 됩니다. 방탄소년단과 약 2년 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하는 가운데 2천만원이 넘는 가격의 안표가 등장했습니다. 12일 가요계에 따르면 BTS는 오는 27일과 28일, 다음 달 1일과 2일 총 4일간 로스앤젤레스 소파의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LA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해당 약 5만 명의 관객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약 2년 만에 열리는 콘서트에 미국 BTS 팬들은 예약 판매 시작과 동시에 티켓팅에 나섰고 전성 매진됐습니다. 12일 티켓 판매 업체인 스토퍼브에는 BTS 콘서트 재판매 티켓이 1만 4,625달러의 수수료를 포함해 총 1만 8,323달러, 한화 약 2,161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 LA 콘서트의 티켓 원가는 세금을 제외하고 최소 약 8만 9천원에서 최대 450달러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지구촌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개최되는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의 대면 공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들이 미국 LA로 순례에 나서면서 항공권이 매진되고 있습니다. 공연 안표 티켓 가격이 12일 1만 8,32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호텔 가격도 3배 정도로 올랐습니다. 콘서트장 픽업 셔틀, 서비스 예약 역시 마감될 공연장으로 가는 차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사상 초유의 코로나19의 동시적 동질적 팬데믹을 겪었던 지구촌은 음악을 뛰어넘어 한국의 BTS가 전해줄 위로와 희망, 도전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뜨고 있습니다. BTS는 오는 27, 28일과 다음 달 1일 2일 LA 소파의 스타디움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총 20만 장의 티켓은 지난달 10일 전성 매진됐습니다. 27일 야외 공연장 박초대형 스크린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티켓도 맨 뒷줄 일부 자리를 제외하고는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팬들은 온라인 상에서 안표라도 급히 찾고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은 SNS 상에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트위터에는 가격 상관없이 양도 원한다. BTS 콘서트 티켓, WTV 등 미국, 중국 등 전세계에서 문이 그리 빗발치고 있습니다. 숙소와 항공권 예약은 경쟁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연장 근처 숙소 20여 곧 모두 사회 콘서트 기간 당일 포함한 앞뒤 3일간은 만실로 나타났습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 익스피디아에서 사회차 공연일인 12월 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검색한 결과 콘서트장과 약 4떨어진 한 호텔의 디럭스룸은 1박 평균 454달러로 1주 뒤인 91일 대비 3배가량으로 올랐습니다. 1회 공연일 1주 전인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의 1박 평균과 대비로도 2배 이상으로 인상된 가격입니다. 콘서트장 반경 5인근 호텔 대부분이 공연 기간 가격을 최소 2배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26일 LA로 출발하는 경유 항공권 중 일반석 스탠더드석을 판매하는 9건 중 8건은 매진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이달 25, 27일 LA행 항공권 예약률이 전주 대비 크게 올라갔다는 설명입니다. 움츠렸던 국내 관광업계도 모처럼 BTS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콘서트 일정에 맞춰 왕복 항공권과 현지 호텔 숙박, 공연장까지의 셔틀 서비스로 구성된 LA 에어텔 5일, 여기서 항공을 제외한 투어텔 2일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인파가 같은 날 한 번에 몰려 숙소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예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도 콘서트 일정 동선에 맞춰 2박 5일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미국 현지의 한 여행사는 최근 BTS LA 콘서트 숙소 예약 전용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여행사 관계자는 문의가 너무 많아 이인실은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 고 말했습니다. LA의 한 셔틀 전문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BTS 콘서트 픽업 셔틀 서비스의 택시 서비스도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